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승진을 해서 오셨네요. 네, 축하드려야겠죠. 이베스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는 발계로 하고 시크릿 투자 노트 하나씩 펼치기 전에 개인 매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반기가 시작된 첫 주에 개인 투자자들은 배터리 대표주에선 SK이노베이션 사는 것 같고 자동차 대표주 나란히 사고 있고 네이버 대신 카카오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사님?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승장이 이어오다가 오늘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코스피도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피로감도 있고요. 사실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 거기에 또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이게 이제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까지 겹쳐가지고 결국 지금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시장은 좀 팔거리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뭐 1200명 넘어설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지수 조정에 좀 빌미가 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좀 이런 안 좋았던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분기까지는 계속 개선되는 그림이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M&A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쓴 걸 보면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뭔가 가려면 매출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M&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A를 하기 위해서는 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많거든요. 한 100조가 넘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 현금을 가지고 M&A 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말에 기업 이제 실적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뭐 M&A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는 지금 모멘텀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한번 M&A 모멘텀을 기다려보자. 이런 좀 의견이고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매수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좀 계속 답답하시더라도 보유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거는 뭐 저도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모두가 정말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금 불안불안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낙관할 때 오히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들 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너무 안 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불안할 때가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욕을 먹더라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유 의견, 보유자분들 참고 견뎌내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한번 보고 싶은데요. 상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던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적이 좋아도요. 이게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점이다. 그럼 더 좋을 게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석유화학도 그렇죠. 포스코 그렇죠.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피크아웃이다. 지금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인데 포스코 실적이 분명히 이번 2분기가 좋고 하반기엔 조금 꺾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하반기에 물론 좀 꺾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 지준률 인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건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업종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가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고 이 약세장에서도 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관 좀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비중 좀 늘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카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할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대표주, 부품주 오르는 척하더니 또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완성차보다는 되게 못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품주들이 못 간 이유가 완성차보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왜냐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완성차는 생산을 해서 가격을 전가시켜요. 비싸게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를 가격으로 메꾸는데 부품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많이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출액이 줄면서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많은 부품사들이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디다 실어서 가냐면 컨테이너선의 부품을 실어서 수출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부분들이 꺾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의 엔타이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수혜주 운하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운항을 못해가지고 운임지수가 급등했는데 대부분 지금 정상화 조금씩 되고 있대요. 그러면 운임지수가 빠질 수 있으니까 역으로 보면 3분기부터는 오히려 부품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완성차에 비해서. 그런 거 보면 현대모비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악재가 반영된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은 늘려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비중 확대 의견까지 챙겨봤고요. 시크릿 주주누트 한번 펼쳐봐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무기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 싸움이나 산업권 주도 싸움이라고도 하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각 산업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전쟁통 속에서도 성장할 산업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좋은 자료를 쓰셔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중국을 옥죄는 건 다 똑같아요. 결론 중국과 척을 지는 건데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입 늘리고 중국 너네 수입 늘리고 안에 관세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봐요. 무역이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교육국은 더 피해를 받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9년도에 나스닥 날아가는데 한국은 정말 주가 빠졌잖아요. 그 이유인데 바이든은 그거랑 달라요. 바이든은 외교 쪽으로 돌아섰어요. 경제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을 포섭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 이런 거 규제하고 계속해서 약간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우군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묘하게 때리는 그런 전략인데 이 전략은 한국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동맹국하고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하고 나오고만 싸우자. 남들이 피해보고 말고는 필요 없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은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손을 잡자는 의도고 저번에 그래서 경제동맹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미국이 좀 추진하는 게 이렇게 되면 중국을 배척을 하면 중국에서 많은 부품이나 소재들이 생산이 많이 돼요. 반도체도 일부 좀 생산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대체하려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자. 어차피 미국의 고용도 늘릴 겸 한국의 현대차, SK그룹, 아니면 삼성전자, 또 대만의 TSMC 이런 기업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공장 지으라고. 공장을 지으면 무관세 혜택 주는 거고 세금 혜택 주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런 지금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전략에 있어서 여기 선택지에 중국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굉장한 경쟁 관계인 거 아시잖아요. 그 상태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거는 우리 한국의 이런 제조업체들한테는 저는 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미국에 현지 진출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다양한 고객사를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이건 뭐가 있느냐. 그걸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LG도 그렇고 SK가 만약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미국의 최대 단점이 뭐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공장을 지을 때. 그러면 공장을 자동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은 들어가지만 그걸 다 인력을 수용하려기 위해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많이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한번 주목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두 기업인데 대형사인데요. 삼성 SDS랑 포스코 ICT입니다. 이 기업들이 대기업 계열사고 이 기업들이 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이나 포스코라든가 이런 계열사들의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특히 공장을 지을 때 요즘에 모든 게 자동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S, 포스코 ICT가 둘 다 삼성이나 포스코 공장을 지을 때 많은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다 투자를 만약에 늘린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 SDS는 이번에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쪽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 SDS도 3조 원짜리 미국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터리 공장.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 SDS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포스코 ICT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사무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 반복 업무들을 많이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가 다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역시 이것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기업 한번 좀 약간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가는 그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서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크릿 노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기존 사업을 안정적인 베이스로 기업들이 깔고 추가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더 강해질 종목 찾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투자를 하실 때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기존의 사업은 돈을 잘 버는 건 기본이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거든요. 물론 기존 사업이 앞으로도 5년, 6년 계속 고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장을 조금씩은 하는데 이 정도 성장 가지고는 내가 몇 년 정도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그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뭔가 신사업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톡 하나 가지고도 물론 가치가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 가치 대접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모빌리티, 뱅크, 페이, 웹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다 성장하면서 이 가치를 받게 됐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두 개 종목만 예를 들어보면 SKC가 원래 석유화학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기차용 동방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여기에 또 반도체 소재까지 합니다. SKC의 자회사 하나 인수에 합병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소재까지 기존에 석유화학만 했으면 이 정도 가치 못 받았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산업체인데 방산만 하면 매력이 없거든요. 여기에 우주항공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엔진도 만들고 발사체 만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밑에 세트릭아이라는 인공위성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우주항공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 주신 종목도 탐나긴 한데 관심 종목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오늘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당연히 LG전자, 가전사업만 원래 하는 회사였는데 스마트폰 적고 이제 뭐죠? 마그나랑 같이 합작사 만들어서 전동화 부품, 전기차 부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이 시장은 누가 봐도 성장이 담보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어요.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줄지 모르지만 한번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가 역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정유하고 SKIE 테크놀로리 두 개 빼고 배터리 가치가 4조원 밖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평가를 못 받는 기업이 분할하는 거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 훼손은 있지만 당장 너무 저는 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배터리 투자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저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유형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에서 나온 종목은 총 4개였습니다. 삼성 SS, 포스코 ICT, LG전자, SK이노베이션까지 따로 또 공부해보시면 참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인사 나눌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위사와 함께했고요. 저희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